히히 카드 잼탄 잼탄춤 대단원이 이 코스트라니까요 응숙한 찌르기 어 오메가 안에 놀고 있다 아 또 엘리트가 오실네 이거 덱 충분히 엘리트 잡을만 할 것 같은데 물에서 잘 수도 있어 탄툴의 폭탄인데 못 깰 리가 없다 폭탄 폭탄 폭탄이랑 탐프리 같이 나오네 탐프리 더 세잖아 통스텐 건무 고개 예비 흙 쥐 쥐하 잼탄 일하다 자자로가 드로우만 잘 나오면 충분히 잡을 것 같은데 당신은 도넛을 먹었습니다 졸 규제피 무검 파멸 졸아야되나? 수비가 더 많이 막네 아 내 강화 기회 이걸 강화를 못했네 잔상 형상 형상 텅스텐 룬피 아까 전략가 걸렀는데 개 아깝네 형상 형상 빨리 강화자 형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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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모르겠어요 와 괜찮은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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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 고개 고개 넣어야 되나? 길게 보면 넣는 게 맞겠지 시체 폭발 없어도 잼탄으로 잡고 병고개 병아드 병고개 병아드 아이고 거부 먼저 쉴걸 아 이 뚱땡 그만 나와 아 폭탄이구나 아 잼탄 너무 좋고 드림캐쳐 탄성필라스크 똑바르게 이 고개? 예비? 개도 나왔으면 개도 바로 먹었을텐데 제일 급한거 예비이네 아 아 아 아 아 엣 아 아 민폭 철쌉 민포 철쌉 형상이면 자고들은 안채 저주인형의 미라손에 잘나왔네 튕겨내기라도 써야하나 핸드가 터졌어야겠다 강화 포션이 여기서 있었으면 좋았을건데 이건 맞아 그치 안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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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채기를 퐁 잼탄 불리타임 환영살인마 작업도구 작업도구도 핸드 터져서 안좋을거 같은데 한살 불타 불타 발돌림이나 잡아가면 될거같은데 연? 버리기 매턴할거같은 길이 조금 험하네 흑 엘 정신 흑 흑 흑 흑 흑 잠탄 열일한다. 몸부림 일힘. 아잇. 퍼덕기 쇠기들. 자꾸 잉크병 안챙기네. 잘 좀 챙겨야 됐네. 아잇. 퍼덕기 쇠기들. 퍼덕기 쇠기들. 퍼덕기 쇠기들. 퍼덕기 쇠기들. 퍼덕기 쇠기들. 정말 선녀같다. 퍼덕기 쇠기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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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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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잉크병 자꾸 까먹네. 가지는 좋은데 지금 룬피라서 안 돼. 핸드 쓰레기 된다. 아닌가? 가지만이 희망인가? 아니, 가지 개좋을 것 같은데? 가지가 맞지 않나? 아, 지금 발놀림도 없고. 가지가 맞을 듯. 와, 괸전. 괸전이 꼴받게 하잖아. 다음 상점 보자. 제거할 것도 없고. 아, 지금 덱으로 깨면 가지 안 먹지. 와, 변전. 공포 좋다. 병법소. 탄성, 블라스크. 탄성, 블라스크. 탄성, 블라스크. 제거가 너무 싸. ástico. 하읍. 프라이프. lying. élons. 카치전. Innen다느님. 하지만 chamber. 심은тор의 캐릭터에서 기inks, Chemo. 왕아아아.... 이 플라잉 Ducken. 딸 Strand. Lots of the année. 아니에요. geral? 렛. betweenر. Madison, edy guess the Việt- est. board. 동시 Ducken. Bureau. Of SUV Iny? 와 역시 가지 발돌림이 이제 좋아 발돌림이 있었으면 가지 필요 없잖아 아 아닌가 아닌가 아무튼 가지가 짱이 아무튼 가지 아무튼 가지 아무튼 가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잇 총매맛 좀 볼래? 처신 잘 날아오네. 근데 총에 써도... 이야 도플갱어가 도움이 되네. 아잇... 아잇... 에잇... 가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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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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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만하면 깼다. 웬만하면 깼다. 웬만하면 깨는데도 모르지... 천탑이 천탑이 천탑할수도 있지... 진짜 웬만하면 깼는다 이거는... 아잇... 아잇... 한 마리한테 빨리 들어와가지고... 저거 터져야 되는데... 아잇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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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신성 형상... 다 밑에 있네... 그지였네... 어 그래도 내가 이겨 와아씨 독하다 독해 아니 막판에 붕대 나올 것 같았으면은 가지 안 먹어도 깼겠는데 아 아무튼 가지 먹어서 이긴거니 반박식의 말모로 신성 좀 늦게 쓸라 했는데 다 쓰는게 맞을 것 같아요 미라손이라 이거 놀라운 사실 아직 한 대도 안 맞습니다 네 아이쒸 찬성 동크대회생 유령의 역사는 진짜 개사기네 텅스텐이랑 같이 써서 그런 것도 있잖아 와 이걸 포션도 안 빼고 잡어? 사놈강 심놈약 사놈강 텅스텐 107딜 막음 사일런트 한 명분 막았다 이걸 포션도 안 빼고 퍼펙트를 하네 사놈강 유령은 자유에요 해방된 유령 멤버십에 돈돈 배달원 멤버십이 해냈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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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